안녕하세요. 배우 이세영입니다. 제 직업 특성상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는데요. 이번에 세타필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쁘게 설렙니다. 묻고 쓰는 브랜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타필의 새로운 페이셜 라인, 세타필 오크멀 하이드레이션, 그리고 저 배우 이세영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2022년 더욱 완벽하고 새로워진 세타필과 함께하게 된 배우 이세영입니다. 세타필 페이셜 케어 촬영 이후에 세타필을 더더욱 예정하게 되었습니다. 워낙 유명한 국민 보수템이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떠온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제안을 받았을 때 단번에 함께하고자 했습니다. 이번에 세타필 바디케어도 완전히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10년 연속 1위인데 말이 필요 없겠죠? 제가 인간 세타필을 연기고 매 작품마다 새롭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이세영처럼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세타필 바디케어도 많이 애정해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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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